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206-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0일 오후 4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자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뭐 초고수는 지금 칠적 기대와 수급 부담 사이 HMM 매수 매도 체다. HMM 많이 올랐죠. HMM 매수도 많이 했고 매도도 많이 했군요. 유바이오로직스도 2위, 3위 이렇게 되어있고 상위 고수의 P. 자 백신 개발 업체 유바이오로직스가 매수 2위를 기록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1상 발표가 임박하면서 계속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뭐 급등세까지는 아니고요. 자 현재 뭐 그리고 뭐 의미 없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외에는 뭐 별로 유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기사가 지금 없고요. 자 그리고 mRNA 백신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 백신 관련해서는 일단 자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내리는 것 보단 낫죠. 그래서 어 이날 화요일날 이제 저가가 4만 어 종가가 이제 4만 4천 6백원 이었죠. 4만 4천 6백원 보다 어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다. 뭐 결국은 좀 이제 3일 선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좀 중간중간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터는 모습들이 좀 한 번씩 포착이 됐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최고 최고가가 이제 4만 7천 9백원 여기까지 이제 찍고 중간중간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한번 개미 한번 털고 다시 한번 털고 이제 종가는 4만 5천 5백원에서 마무리를 해줬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양호한 흐름이고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좀 낙폭을 축소해주는 요런 흐름이 나오는 중이고 월봉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가가 4만 7천 9백원 내일은 여기를 조금 돌파해 줄지 여부 오늘 좀 외국계 매수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오늘 UBS가 좀 단타 치고 나갔습니다. UBS 맨날 단타 치는 애들이죠. 그리고 JP모간이 조금 들어왔고 7만 8천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뭐 순매수를 보면 이제 27,367주. 기관이 이제 사모펀드랑 연기금이 들어와 졌네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가 위치는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그래도 3일성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내심 바랬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이제 금요일이라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기가 한번 나와줄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오늘 저가 4만 2천 2백원 250원을 일단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테스트 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21선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바램은 그리고 요 저가 4만 4천 5백원 4만 4천 5백원 다시 4만 4천 5백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저가 저가가 4만 2천 2백원 이렇게 일단 보시고 이탈하면 21선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요. 일단 요런 지지 라인을 보시고 저항 라인은 일단 3일선입니다. 한 4만 8천 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차 저항 라인은 5만 1천 4백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그래도 내일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백신 관련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6519 일상 결과 발표가 거의 뭐 요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임박해 있죠. 지금 뭐 결과는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제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좀 기초 좀 주목을 해보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상승한 측면도 있고 뭐 요정도 하락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AP투자연구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만 유튜버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한 주의사항들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9시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유바일로이스 화이팅!